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죠. 이 고조선과 그 다음에 고조선이 멸망하는 시점부터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고대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나라는 몇 나라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산북시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대 파트는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전쟁을 벌이는 좀 복잡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암기할 내용이 많아서 좀 힘들어 하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지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게요. 출제의 비중은요, 일곱 개에서 여덟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할 일 안 할 수 없고요.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파트 우리가 한 여덟 개에서 아홉 개 문제 정도 우리 정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주제는 오에서 육 그리고 칠 요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여러분들 교재상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따로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파트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얽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자체도 이들이 같이 영토 확장 전쟁을 벌이는 그런 부분들이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구려 따로, 백제 따로, 신라 따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걸 같은 시기 때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요런 모습들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좀 진행을 하고 문제도 마지막에 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노트 가지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옆에 놓고 보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가가 탄생되는 과정까지 봤잖아요. 그 과정 그리고 고대 국가로 들어가는 과정을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구석기 시기 때는 여러분 사회의 모습이 떼지어서 좀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생명줄을 계속 부여잡고 살아남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자연에 의존하면서 여기저기 이동하는 뭐 이동 생활의 모습도 하고 있었고 바로 이 시기의 사회적 모습은 무리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농사가 시작되는 신석기 시기 때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직은 이 시기도 정착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계급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 단위가 커지게 돼요. 자, 뭐냐면 우리가 부족이 생긴다. 부족 사회라고 표현을 하죠.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시족과 또 다른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시족이 요렇게 만나서 부족이라고 하는 사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이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유 재산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그러면서 청동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가질 수는 없는 제품 이런 아주 희귀하고 귀한 제품이 또 유입돼서 들어오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도 생기고요. 즉 계급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즉 이 시기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이 지역을 우리가 군림할 수 있는 지배자가 생기게 된다. 그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군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는 군장 국가가 등장하고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고조선도 이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군장 국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요. 뭐 A라고 하는 군장, B라고 하는 군장, C라고 하는 군장, D라고 하는 군장. 각계적으로 이렇게 군장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기는요 군장은 있는데 대군장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은 없다는 뜻이에요. 군장들은 있지만 아직 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읍군 뭐 후, 삼노 이렇게 불리웠던 군장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나라? 옥저. 그다음에 동해.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삼한에 여러 소국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삼한에는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이 마한, 그다음에 변한, 진한. 우리가 이 연맹체를 다 합쳐서 삼한이라고 부르는데 삼한에는 54개의 작은 소국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마한이고요. 그다음에 변한과 진한 같은 경우는 각각 12개. 12개의 작은 소국들이 이렇게 소국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삼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각계 왕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 군장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가 설기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해서 통합하는 이런 더 아주 힘센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 이때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러한 어떤 군장들이요. 군장들이 왕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연맹체의 형태로 움직여지게 되는 연맹국가의 모습이 보여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왕이 있어요. 이 시기는 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왕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자, 왕은 있지만 이 왕의 힘이 어떻다? 굉장히 약하다. 아직은 미약하다. 특히 어디에서 볼 수 있었어요? 부여 같은 경우에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흉년이면은 농사를 망치게 되면 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료까지 있었다. 있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대표적인 나라들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초기 고구려. 초기 고구려 같은 경우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 이런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여러분 이 삼한을 이끌었던 연맹체가 있어요. 근데 이 삼한을 이끌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이 마한 한의 오십사 개 국가 중에서 가장 조금 힘이 세고 강력한 나라가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목지국이라. 삼한이 이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진왕이 이 삼한 전체를 이렇게 연맹국가로서 끌고 가는 이런 또 모습도 보여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 철기 시기에서 이제 쭉 우리가 그 다음 과정이 사실은 오늘의 본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연맹국가에서 고대국가로 발돋움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중앙 집권화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렇게 중앙 집권화한다라고 하는 건 왕 쪽으로 이렇게 힘을 몰아주는 형태인데 이 몰아주는 형태에서 더욱더 이 체계를 잡아요. 자, 왕이 상위에 있고요. 바로 여기에 그 이전에 어떤 군장이나 부족장에 해당됐던 이러한 존재들을 어떤 크기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귀족관료 체제로 체계를 잡아주는 형태. 바로 이러한 시스템까지 넘어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구조를 갖게 되려면 고대국가 또는 중앙 집권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성립 조건들이 있어요. 자,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 왕위가 세습되어야지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이런 초기 고구려나 부여의 모습 같은 경우는요. 왕이 존재하지만 힘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사실은 선출하거나 돌아가면서 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 집권화 고대국가로 들어오게 되면서는 더 이상 왕을 선출해서 이들에 대한 입김이 작용하지 않게끔 왕이 형제 아니면 또는 자기의 아들 이렇게 부자 상소까지 넘어가게 되면 왕의 힘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체제로 더욱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강력하고 힘을 중앙으로 모으려고 하는 이런 나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법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율령 단포 자, 저 율령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관리들의 관등이나 그 다음에 관복 우리가 공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얘를 공복이라고 씁시다. 관등이나 공복지 같은 시스템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보시면 필수적이에요.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 자, 영토를 확보하는 거.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단위도 영토 확장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배신을 한다든가 사실은 이런 게 뭐 이 시기에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런 게 조금 걸맞지는 않아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확보하기 위한 영토들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영토 확장 전쟁이 굉장히 부단위도 많이 일어나고 당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 이런 어떤 성립 조건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더욱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사상적인 부분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적인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서 왕을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게 되면서 이들의 어떤 이성적이고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완전히 다 끌어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하게 되는 고대 국가에서 보여지는 어떤 사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갖추어 나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고대 국가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고구려에도 왕이 쏟아지듯이 나오고요. 백제도 왕이 쏟아지듯이 나오고 신러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왕들 중에서 어떤 왕이 중요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왕이 세습을 부자 세습으로 했던 왕이 누구지? 율령을 반포해서 공복제랑 관득제를 만든 왕이 누굴까?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하면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상의에 두면서 나라를 통합하려고 했던 왕은 누구였을까? 이런 것들을 포인트 잡아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나라 고구려의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과정은 건국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건국을 했느냐? 우리 삼국사기라고 하는 문헌사료를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신라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입니다. 김부식 유학자였던 김부식에 의해서 쓰여졌던 신라 중심의 역사서라 이 기록상에서는 건국의 순서가 신라 고구려 그다음에 백제 이렇게 건국이 됐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실제로 이 신라가 먼저 건국됐다고 보지 않아요. 건국의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역사가 우리보다 굉장히 좀 빠른 편인데 이 중국의 역사 속에서 같이 맞물리는 나라는 초기에는 이 고구려가 먼저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보여지는 문헌사료들을 통해서 당시에 우리 아시아권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먼저 건국된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 학계에서는 이제 고구려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그 건국의 여러 가지 이제 설화들이 삼국사기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문헌사료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고구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주몽, 알에서 태어난 이 주몽이 건국한 나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늘의 신 신의 아들이죠. 이 해모수하고 유하 부인 사이에서 나온 이 주몽이라고 하는 아들. 근데 이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하 부인이 이제 알을 낳았는데 버려졌어요. 그래서 이 금아왕 당시에 이 부여에 있었던 이 금아왕이 이 알을 처음엔 갖다 버렸는데 이 알을 오히려 지나가는 말이 피해가고 그다음에 새가 와가지고 덮어주고 이게 너무 기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유하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알이 햇볕을 창에서 햇볕을 이렇게 쨍 이렇게 내리 봤더니 결국에는 여기서 귀고리 장대한 나중에 이제 활을 굉장히 잘 썼다라고 한 어떤 고구려인들의 특징을 또 담은 이 고주몽이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여에서 내려온 이 주몽이 졸본 지역에서 고구려를 건국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좀 이러한 어떤 우리 지난번에 그 고조선의 단군설화 봤을 때 좀 희한했지만 그 설화에서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에서 이 주몽은 처음에 탄생을 했지만 자신의 나라를 건국할 때는 졸본 지역으로 내려와서요. 그러니까 유의민 계통인 거예요. 부여 계통의 부여 쪽에서 내려온 유의민 계통이 압록강 유역 쪽에 있는 토창민하고의 어떤 결합 속에서 나라를 만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 주몽의 아들이죠. 소선호하고 사이에서 온조와 비류가 있는데 형이었던 비류는 인천 쪽에다가 미추홀에다가 처음에 정착을 했었잖아요. 근데 바닷가 근처에 짠 이 지역에서는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나라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되고 온조는 어디에 자리를 잡았습니까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한성 지역에서 나라를 만들게 된다. 하남 오늘날의 하남 위례성 정도로 추측하고 있고요. 바로 이곳에서 백제를 건국을 했다. 여러분 이 백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전에 마한에 오십사 개의 작은 소국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오십사 개의 작은 소국 중에서 사실 가장 강대한 나라 어느 나라였다. 목지국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이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결국에는 위너가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 백제가 위너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목지국까지 통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 백제가 건국을 하게 됐다. 자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아 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앞에 있는 어떤 건국의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 보시면 고구려는 부여로부터 압록강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정착해서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도 부여 고구려 계통에 결국에 이제 저 주몽에 아들이 이렇게 유의민 계통이 내려와서 한강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토착 세력이 셉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옛 진한 지역에서요 사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육부의 촌장들이 기존의 왕을 이렇게 추대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만듭니다. 이 유의민이었던 박혁거세 유의민 세력으로 보고 있는 이 박혁거세를 추대해서 왕으로 올리게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고구려랑 백제 같은 경우는 유의민의 세력이 주몽으로 대표되는 또는 그다음에 우리 온조로 대표되는 유의민 세력이 굉장히 힘이 센데 신라 같은 경우는 토착 세력이 좀 힘이 세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선진 문물이나 불교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조금 굉장히 오래 걸리고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조금 신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보다 좀 뒤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습이에요 박혁거세도 여러분 그 우리가 좀 이건 여러분 사실 고급이라서 우리 심화 가정이죠 이 심화 가정이어서. 제가 건국서를 하는 조금씩 생략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급 정도 보게 되면 박혁거세도 여러분 알에서 태어났죠 다 이렇게 신성시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박혁거세 역시. 자 넘어가셔서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세 개별로 나눠서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 맞물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노트를 펴시고요 자 요 어떤 표를 하나 좀 그리시는데 자 한쪽에는 제가 그래프 그 다음에 한쪽에는 지도를 통해서 양쪽 면으로 이 시계를 좀 한 번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디가 먼저 건국됐다고 본다 자 이 고구려 먼저 건국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발선에 있어서는요 고구려가 빨랐다는 거예요 건국의 순서가 자 요렇게 고구려가 먼저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의 모습 자 그리고 요렇게 신라가 후발주자로 쫓아가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1에서 3세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요 시기 때 우리가 고구려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장 먼저 이제 어느 왕에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냐면 자 제가 지도를 좀 하나 그릴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좀 지도를 하나 그리시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졸본지역에서 나라를 처음에 건국했다. 자 졸본지역에 나라를 건국했다가요. 이 졸본지역에서 압록강유역 일대로 더 가까워지는 국내성 일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고구려 1대 왕이 주몽이고요. 그 다음에 2대가 유리왕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왕과 관련해서 잘 나오진 않지만 수도에 대한 천도 처음에 이제 산성지역 일대에서 조금 더 더 이렇게 평야로 내려오게 되는 요 국내성 일대의 자리를 정착하게 되는데요. 요게 2대 유리왕 때라고 하는 것만 좀 하나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6대 왕으로 넘어가요. 자 이 6대 왕 때 왕의 왕을 우리가 태조 왕이라고 요렇게 부릅니다. 우리 보통 고려나 조선에서 태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려에서 태조 왕건이나 조선에서 태조 이성계 나라를 처음 건국한 사람 이야기하죠. 바로 이 고구려에서도 6대 왕이지만 태조 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러가지 업적이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사실은 컸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태조 왕이라고 불리었는데요. 바로 이 태조 왕 시기 때는 본격적으로 고구려가 이제 기틀을 다지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 태조 왕 때 고구려는 어느 지역까지 공격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중국의 현동 그리고 요동 지역 그 다음에 또 이 옥저 옛날 옥저까지도 정복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영역에 대한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가 바로 태조 왕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을 좀 같이 요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직 여기에 옥저 그 다음에 동해 그리고 이쪽에서는 신라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백제가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서는 가야가 성장하고 있는 요런 모습이 이제 1에서 3세기 좀 고구려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조 왕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시기는 이제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요 요시기 일단 태조 왕부터 출발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고국 천왕이에요 고국 천왕 이 고국 천왕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뭐냐면 자 이 시기에 바로 형제 상속이 태조 왕 때 이루어지고요. 이 고국 천왕 시기 때 오게 되면 부자 세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성립 조건들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피는 왕들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국 천왕 부자 세습 자 그 다음에 진대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 진대법은요. 이 대 자가 뭐냐면 대여해준다. 쉽게 말해서 대출해준다 이거예요. 노비라고 하는 존재가 국가의 초기 때는요. 이렇게 정복하게 되면서 노예로 만들게 되는데 시기가 점점 지나고 나라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노예의 모습은 채무 노예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빚을 지게 되면서 일반 농민이 노예로 전락을 하는 거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예로 전락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국가의 세금의 의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는 그런 비민들을 많이 구유를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복지책이 필수적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런 모습이 고국천왕 시기 때 굉장히 앞서서 고구려에서는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국천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대법. 진대법. 아주 단골 주제예요. 자 그 다음에 부족적인 오부를. 자 이 시기에 오게 되면 행정적인 오부로 바꾸게 됐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뭐 계로부, 전로부 등등의 고구려의 다섯 개의 어떤 부족적 성격을 갖는 부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방위의 형태를 띠는. 이게 말하자면 그 나라의 행정구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정적 오부의 형태로 보여지더라. 태조왕, 고국천왕.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동천왕. 자 이 동천왕 시기 때는요. 아직 한반도 안에는 한나라. 예전에 이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세워졌던 이 한구현의 영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낙랑 여기에 있는 이 대동왕 유역 일대에 있는 이 낙랑과 자꾸 이쪽이 중국하고의 연결고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 여기 압록강 앞쪽에 서한평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 동천왕 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서한평을 이 루트를 끊어놓은 거죠. 그런데 이 서한평을 공격하게 되는데 오히려 대려 당시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분립했던 중국의 이 위나라의 관구검이 이 동천왕을 오히려 치고 들어오게 되면서 이 동천왕이 굉장히 이때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라가 굉장히 조금 또 위기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이 동천왕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고구려. 태조, 고국천왕, 그 다음에 동천왕.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백제 볼까요. 1에서 3세기. 1에서 3세기 백제의 기틀을 다졌던 왕이 누구냐. 살펴보게 되면 백제는 고이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이왕 시기 때요. 백제 고이왕 시기 때 관등제가 나오게 되고요. 관등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목지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지국을 정복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백제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 안심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옛 마한 지역에서는 백제뿐만이 아니라 목지국이 있고요. 54개 이거 이외에도 52개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소국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한 전체를 다 통합해서 이 지역 일대를 백제가 장악하는 때가 언제냐. 이거를 또 한번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이왕 시기 때는 목지국만 일단 정복을 하고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자 백제 고이왕 기틀을 다졌던 왕.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신라는 아직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칭호도 쓰지 못했고요. 어떤 이렇게 사랑으로 치게 되면 몰골이 아직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거서간 군장이라고 하는 뜻 칸 제가 유목민의 어떤 우두머리 얘기할 때 이렇게 칸 징기스 칸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거서간 군장 그다음에 차차웅.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사금 요런 표현도 그래서 이건 연장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요런 표현 왕이라고 하는 칭호 쓰여지지 않고요. 저런 표현을 쓰게 되면서 시기가 지나면서 요 이사금 시기 때 박 씨와 석 씨와 김 씨가 돌아가게 되면서 요렇게 왕위를 하게 되는 요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힘이 아직 강력하게 모여지지 않은 상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박 씨, 석 씨, 김 씨는요. 이 우리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는 건국의 시조가 명확한데요.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시조를 셋을 모셔요. 박혁거세, 석탈에, 김할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직은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일찍부터 통합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모습이 1에서 3세기의 모습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세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4세기는요. 300년대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00년대 시기.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세기의 표현은 백 단위, 100년의 단위를 하나의 1세기로 요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00년 정도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4세기. 그다음에 400년대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5세기 정도.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4세기의 모습을 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4세기가. 누구를 중심으로 봐라 4세기? 4세기는 백제를 중심으로 봐라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건국의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였잖아요. 그런데 전성기를 누린 나라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자 전성기를 누린 나라는 백제, 고구려, 신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자 바로 이 백제, 고구려, 신라가 전성기를 누렸던 어떤 기준이 되는 거 여러분들.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한강 유역을 누가 장악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한강 유역은요. 자 제가 지도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시면 이 한강 유역이. 이렇게 한반도의 허리 부분을 완전히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강 유역은 한반도 전체를 고르게 사실은 쉽게 접근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류 지역으로서 중국하고도 직교역이 가능 아주 굉장한 요충지. 또 비옥한 땅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중심지에 해당이 되는데 그 지역을 차지한 땅이 사실은 선두로 달리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한강 유역 일대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세기에 굉장히 앞서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한강 유역을 오세기가 되면 자 사세기 오세기가 되면 누가 빼앗아 온다. 고구려가 빼앗아 옵니다. 자 육세기가 되면 누가 빼앗아 온다. 신라가 빼앗아 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사세기 그래프로 어떤 모습이 나오냐. 자 사세기 백제의 전성기다. 백제의 전성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 백제가 전성기를 누릴 때 누가 타격 보냐면요. 이 고구려가 타격을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백제의 전성기에 정점을 찍어주는 왕 누구다. 근초 고왕입니다. 자 이렇게 근초고왕이 잘나가고 있을 때요. 이 근초고왕으로부터 타격을 받은 원통한 왕이 있었으니 고구려의 원통한 왕이 누구다. 고국 원왕이에요. 자 이게 사세기의 상황 여러분 광개토대왕만 기억하지 마세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있었다면 백제에는 근초고왕이 있었습니다. 음 바로 고구려도 꼼짝하지 못했던 왕이 근초고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신라는 여전히 이 신라는요. 여전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하고 있다.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세기의 지도 여러분들 교재에는 있어요. 제가 요걸 조금 재구성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사세기의 모습이에요. 백제가 이렇게 쭉쭉 한반도 내로도 뻗어나가고 중국으로도 뻗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백제는 이 한성에서 평양을 공격하게 된다. 고구려의 평양까지 공격을 하게 된다. 사세기의 상황입니다. 평양 공격. 자 그 다음에 중국 쪽으로는요. 요서 그리고 또 산동반도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교류 역시 활발하게 하게 되는데 자 동진으로부터 중국의 동진.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많이 전파해 주잖아요. 백제하고 왜 고대 파트에서 백제하고 왜는 짝꿍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규슈 지역에까지 문화 전파를 하고 있는 이렇게 잘나가는 시기 4세기 근초고왕 시기다. 자 이렇게 근초고왕 시기 때 여러분 얼마나 잘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유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유물이 뭐냐면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칠지도. 이렇게 생겼어요. 칠지도. 칠지도는 7개의 칼 끝이 있는 그러니까 7개의 이런 칼이 있는 검이에요. 검.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요렇게 7개의 칼 끝이 있는 칠지도에요. 근데 이 칠지도를 보게 되면 얘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작은 글씨로다가 금으로다가 상강기법으로다가 글씨를 새겨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천천히 좀 잘 읽어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한낮에 대항볕에 백분의 당금질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칼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칼이다. 그래서 이거를 널리 알려라. 그래서 우리는 이 칼을 우리 쪽에서 백제 쪽에서 일본에다가 하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되려 사실은 이 칠지도는 우리가 하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게 외에게 이렇게 바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 충돌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이런 세공 기법이 외에서 당시에 이렇게 나오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4세기의 근초고왕 잘 나갔던 이 시기 때 굳이 우리가 이런 칠지도라고 하는 제품 자체를 이들에게 바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당시에 근초고왕의 어떤 아주 강력했던 어떤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하는 유물이 바로 이 칠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 4세기는 백제의 근초고왕과 고국원왕이 맞물리는 게 일단 시험에서 가장 빈출 1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먼저 보시고 자 그다음에 4세기에 다시 앞으로 오시게 되면 4세기에 일단 고구려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1에서 3세기에 고국천왕 동천왕 자 그다음에 누가 들어오느냐 미천왕입니다. 미천왕 그니까 여러분들은 요 우리 앞에 있었던 그래프에다가 이 미천왕 이 고국원왕. 앞에 요렇게 미천왕. 이라고 체크를 해두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앞에 동천왕에서 우리 서한평을 건드렸다가 위나라의 광구검의 침입을 받아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낭낭하고 어떤 연결루트를 끊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타격을 받았는데 그거 누가 다 해결한다. 이 미천왕 때 다 해결을 하게 됩니다. 언제 미천왕 제가 이 미친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동천왕 때 해결 못 본 거 언제 이 미천왕 때 해결을 보게 됩니다. 중국 요동 지역에 서한평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한반도 안에 있는 중국 한 나라 예전 중국 한 나라의 영향력을 완벽하게 몰아내게 돼요. 이 낭낭 그다음에 이 대방 한의 영역을 완전히 다 몰아내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가 미천왕 시기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동안에 간섭받았던 중국의 영역을 완전히 축출했던 상징적인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원통왕 왕이 나오네요. 미천왕 고국원왕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이 고국원왕 때 백제 근촉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밑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방어하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고구려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고국원왕 소수리망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 이 고국원왕이 원통왕 왕 타격을 받았지만 이때 다 타격받은 거 아니에요. 미천왕 고국원왕 자 그런데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소수리망이요. 이 여러분 소수리망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광개토대왕이 나와요. 이 광개토대왕이 만주불판을 달릴 수 있도록 밑에다가 기반을 따라 깔아준 것이 바로 이 소수리망입니다. 불교를 수용하고요. 여러분 이 왕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성립조건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요. 중국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되고 국가적인 공인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법을 만드네요. 율령 반포 다 나와요. 소수리망 때. 자 그다음에 학교를 설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아주 이제 이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 자체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게 했다.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이런 것들이 다 소수리망 때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5세기의 상황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여러분 요거 요거 하나만 좀 더 갈게요. 고구려 같은 경우 지금 미천왕 고구건왕 소수리망 요렇게 이제 4세기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백제 같은 경우는 이때 이 고구건왕을 치고 내려오는 근초고왕. 요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근초고왕이 근초고왕 이후에 나오는 침류왕 하나 보시는데 요 침류왕 때 불교가 수용되고 공인이 됩니다. 침류왕 때 요거 하나 여러분들 교재에는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침류에서 들어오게 된다. 요렇게 그래프 상에다 같이 좀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예 준비 중에 있다. 자 그러면 5세기로 좀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5세기에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5세기에는 어느 어느 나라를 주목하면 된다. 바로 고구려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세기에는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게 된다. 고구려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 5세기에 고구려. 요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5세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5세기의 상황은 백제하고 고구려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고구려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치열한 복수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제 같은 경우 요렇게 타격을 받게 되는데 자 고구려에서 이렇게 전성기를 만들어줬던 왕이 누구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강개토대왕이 있고요. 자 이 강개토대왕 시기 때 백제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때 타격을 입은 백제왕이 아신왕이에요. 아신왕의 굴복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정점에 장수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전사하게 되는 왕이 개로왕이고요. 그래서 바로 5세기의 상황은 이런 모습을 주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수왕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저 왕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요. 굉장히 오래 살았던 왕이에요. 정말 장수했던 왕입니다. 고구려에서 장수왕이 즉위할 동안요. 백제하고 신라 같은 경우로 6에서 7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래 살았던 거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장수왕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장수왕이 이 아버지가 장수왕이 왕위를 빨리 끝내고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살고 이렇게 제위기간이 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들이 아버지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즉위기간을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때 등장하는 이가 누가 되냐면 문자왕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문자왕 같은 경우는 장수왕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낀 이 문자왕의 아버지이자 장수왕의 아들 왕이 되지 못한 이 아들의 이름이 조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다 같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오래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장수왕 때 걸쳐지는 백제의 왕을 좀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 비유왕, 개로왕, 문주왕, 비계문, 동성왕 요렇게 요 왕들하고 장수왕하고의 얽혀지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 오세기 때 자 그다음에 신라의 모습 보실게요. 자 그러면 신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신라 여전히 준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왕들이 위에서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파도를 타게 됩니다.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데. 내물, 마립, 간. 그다음에 눌지, 마립, 간. 그다음에 소지, 마립, 간. 이렇게 좀 기입을 해두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교재하고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요렇게 광개토대왕이 밀고 내려올 때 내물, 마립, 간 쪽에도 타격을 같이 줬는데 이 옆에다가 호우명, 그릇 요렇게 좀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세기의 고구려의 모습 한번 볼까요? 만주별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자 위로 영역 후연 선비족 거란 부여 숙신 동부여까지 요렇게 장악하는 고구려의 모습이고요. 아래로도 이 평양성 아래로도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밀고 내려오게 되면서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한강 유역 일대까지 다 차지하면서 이 충주 고구려비 보이시죠.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게 된다. 자 이 밑에 보세요. 백제, 신라, 가야가 아주 좁은 땅덩어리에서 같이 이렇게 뭉쳐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세기의 모습이에요. 오세기 고무려의 모습.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 좀 구체적으로 보실게요.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습니다. 영원히 즐기자. 영원히 또는 즐겨라. 이 연호라고 하는 건요. 당시에 광개토대왕 그 왕이 살고 있었던 시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떤 표현이에요. 시대를 보여주는 표현. 그래서 아 영락을 썼구나 이러면 아 저 시기는 광개토대왕이 즉위하고 제위하고 있었던 시기였구나. 당시 중국의 황제들만 썼었던 때에 이 광개토대왕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독자적으로 자주적으로 연호를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들 백성들 영원히 즐겁고 평화로워라. 아마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 많은 지역을 또 정복을 하게 되고요. 백제의 아신앙의 항복을 받아내서 한강의 이북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광개토대왕 즉위식이에요. 신라의 끊임없는 이 외구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외를 격퇴하기 위해서 이 신라가 고구려에게 광개토대왕에게 구원의 요청을 보내요.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이 보병과 기병에 오만의 군사를 보내서 이 신라를 도와주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외를 격퇴하게 되고 이 신라 쪽으로 들어오면서 신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 때 신라 같은 경우는요. 이 시기 때 뇌물마리깐 시기 때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어떤 고구려의 영향력이 좀 많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왔는데 그 아래에 무슨 나라가 있었죠? 가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신라뿐만이 아니라 고구려는 가야까지도 연맹체를 건드리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 금강가야의 연맹체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를 공격하게 돼서 한반도 남부까지 깊숙하게 고구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수왕 시기 때로 넘어가게 되면요. 북진 광해토대왕이 북위로 올렸다면 이 아래로 평양으로다가 천도를 하게 되면서 남진 정책을 본격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백제의 수도인 이 한성을 공격하게 되면서 백제의 개로왕을 전사시키게 됩니다. 백제와 관련해서 같이 좀 연결시켜서 얘기하면요. 저 때 당시의 개로왕은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위에서 장수왕을 밀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당시의 북위에 중국의 북위에다가 우리를 좀 군사적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국서를 하나 보내요. 그런데 결국에 북위는 그 전에 장수왕하고의 어떤 외교적 관계 때문에 이 개로왕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개로왕은 전사를 하게 돼요. 광개토대왕 랭비를 장수왕 때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한반도 땅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주 중국에 있습니다. 건립한 비석으로요. 고구려의 건국 고주몽의 신화 그리고 또 고구려 왕실 계보라든지 광개토대왕의 정복활동 남쪽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신라의 외굴을 격퇴한 이런 내용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다. 자 문자왕 시기 때 되면요 부여를 복속하게 되면서요 고구려의 최대 영토를 달성하게 돼요. 광개토대왕 시기 때 동부여 일부를 공격하게 되는데 부여는 이 문자왕 시기 때 완벽하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구려가 우리 이전에 여러 나라에 있었던 동해 그 다음에 옥저 그 다음에 부여까지 사실 다 이렇게 복속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 보시면 비유왕 이게 다 맞물리는 왕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사실 앞에 그려드렸던 지도하고 그래프를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신라에 눌지마리깐과 나제동맥을 체결하였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비유왕 개로왕 그래프에다 같이 하시면 돼요. 문주왕 동성왕 이렇게 있었는데 위에서 장수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이쪽에 남아있는 작은 나라 이 백제하고 신라 같은 경우는 둘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자 내밀마리깐 지나서 눌지마리깐 자 그 다음에 소지마리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 보실게요 먼저 나제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어디랑 비유왕하고 눌지마리깐이 처음에는 군사적 동맹을 맺어요. 비유왕 눌지마리깐 이렇게. 자 개로왕 시기 때 장수왕이 남진전쟁 추진하다 북위에 군사 요청하죠. 군사 국서를 전송한다. 국서의 내용이 엄청나게 다급함이 있었다 그래요. 군사 지원만 해주면 시키는 거 뭐든지 다 안다. 이럴 정도로 다급하게 보냈는데 전혀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결국 한성은 함락하게 되고 개로왕은 전사하게 되는 비유내왕이 되고요. 자 결국 이 한성 함락하고 난 다음에 문주왕 시기 때는 개로왕 전사되고요. 수도를 옮깁니다. 원래 한강유역에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주왕 시기 때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공주 지역으로다가 옹진 지역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자 쭉 밑으로 한성에서 공주로 밀고 내려온다. 제가 이렇게 해요. 문주할 때는 여기 화살표를 문주 밑으로 내려온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뭐라 헷갈리시냐면 문자왕이랑 헷갈려요. 문자왕은 누구예요. 장수왕의 손자. 자 그다음에 동성왕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다시 한 번 죽고 개로왕 죽고 수도천도 하고 그래서 이 동성왕 시기 때 더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이번에 무슨 동맹을 맸냐면 동성왕하고 소지마리칸 쪽하고. 혼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중응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 장수왕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아요. 비누 동맹. 그다음에 동성결혼 소지섭 동성 소지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동성결혼한다. 동성결혼 소지섭 다시요. 비누 동맹 동성혼인 동성결혼 소지섭 동성왕 소지마리칸 좀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개로왕 그리고 문주왕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사실 백제가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무령왕 시기 때 다시 중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 왕실족이 굉장히 귀족들에 의해서 또 많이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령왕 시기 때 지방행정구역에다 이십이담로 행정구역을 설치를 하고요. 여기다가 왕족을 파견해서 직접 이렇게 통치를 더 강력하게 하게 돼요. 무령왕 이십이담로 또 대외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어디하고 중국 남조의 양나라하고의 외교관계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당시에 그 사신들 양나라에 왔었던 사신들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양제공도라고 하는 그림에 백제사신의 모습 당시. 백제사신으로 추정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더라 이게 바로 양제공도입니다. 언제라고요 이게 무령왕릉 시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요 무령왕 무령왕 시기 때 무령왕릉이 조성이 되는데 무령왕이 죽고 나서 이 무령왕릉이 조성이 되는데 이 조성된 무덤이 우리 한반도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굴식 돌방무덤 안에다가 이렇게 벽돌로다가 안을 이렇게 조성한 벽돌무덤도 보여지는데 그게 어디 거와 닮았다 중국의 양나라와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당시에 양나라하고의 이렇게 활발한 교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라 보실게요. 내밀마리깐. 자 말이 이사금에서 대군장을 뜻하는 마리깐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 시기에 고구려의 내정간섭이 있었을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왜구를 물리친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고구려의 본격적인 내정간섭이 들어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김씨가 아마 아마 이렇게 박석김 돌아가고 있을 때 고구려가 내정간섭을 하면서 이렇게 김씨 쪽에다 힘을 좀 몰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이런 신라하고 고구려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징이 되는 또 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호우명 그릇이에요. 이 호우명 그릇은 경주의 호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호우명 그릇인데 문제는 경주에서 신라 땅에서 나온 이 그릇의 밑바닥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체라든지 이런 것도 문자의 채도 광개토대왕 릉비의 서체와 굉장히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었구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이 호우명 그릇입니다. 자 그다음에 놀지마리깐 백제 비유왕하고 놀지마리깐 비누 동맹 자 그다음에 이때 당시 백제 동서왕하고. 이 동성결혼 동성결혼 소지마리깐 요 시기에 같이 동맹을 맺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육세기로 갑니다. 육세기 보실게요. 자 육세기는 누구의 나라다. 자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누가 나온다. 신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는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신라만 보시면 돼요. 드디어 이 신라가 역사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대기만성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성공의 어떤 그 완성이 젊었을 때 말고 좀 나이가 들었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인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바로 신라가 인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봤을 때 신라가 바로 그런 대기만성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모습은 사실 좀 보잘것이 없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늦고요. 그런데 결국 통일을 누가 한다 신라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신라 요렇게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그 신라의 첫 번째 어떤 그런 기틀을 다져준 왕이 누구냐면. 지증왕이에요 지증왕. 여러분 지증왕과 관련된 하나의 어떤 일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화가 조금 야해요 이 지증왕이 자기의 혼인할 그 여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찾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좀 야한 이야기가 왜 하필이면 지증왕 시기 때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왜 하필이면 지증왕 때 나왔냐면 굉장히 이 시기에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 신라가 발돋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때의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지증왕 때 나라 이름이 사로국에서 사방을 새롭게 망라한다라고 하는 신라라고 하는 표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뭐 거서관 마리칸 이렇게 썼던 표현을 이 시기에 공식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기도 합니다. 지증왕. 그 다음에 더풍왕. 그리고 정점에 진흥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흥왕. 자 그럼 역시나 여러분들이 맞물리는 왕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이때 진흥왕은요. 고구려가 5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 백제 왕하고 같이 맞물리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합했던 왕이 누구냐면 자 백제. 성왕입니다. 성왕이에요. 자 우리가 지도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는데요. 자 짜잔 이게 신라의 전성기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한강 유역이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한강 완전히 다 장악하게 되고요. 아래로는 가야까지 위로는 고구려의 영역까지 다 요렇게 통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성왕하고 진흥왕은 둘이 연합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성왕이 처음에는 성왕하고 진흥이 연합해서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빼앗아 오게 되는데. 네 여러분 한강 유역의 상류는 이쪽이에요. 물이 여기에서 바다가 바다로 요렇게 빠져내려가죠. 하류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하류에 해당되는 곳을 처음에는 이제 백제가 가지고 가게 되고 상류에 해당되는 곳을 신라가 갖게 돼요. 그래서 백 이 백제 쪽에서 같이 연합해서 하류를 얻고요. 그다음에 진흥왕 같은 경우는 상류를 얻는데 그런데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류마저 누구에게로 가게 된다 진흥왕에게로 가게 된다 상류와 하류마저 그래서 완전히 다 차지하게 돼요. 열받은 성왕 어디를 치냐면요 관산성을 치러 들어갑니다. 바로 그래서 이 관산성은 진흥왕이 결국에는 이 백제가 가지고 있는 하류까지 완벽하게 다 장악을 하게 되는 어떤 또 상징이 되는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백제가 신라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관산성 전투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지중왕 시기 자 국호와 왕 신라에서 왕으로 바꿨고요. 우리가 그 이전에는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부여해서 막 이렇게 전형적으로 보여졌잖아요. 물론 순장은 신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력에 대한 어떤 귀중함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점점 시기가 갈수록 그래서 순장을 금지하게 됐고요. 또 우경 우경을 장악했다. 소를 이용해서 농사짓는 우경 또 정복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는데요. 특히 이때 울릉도 여기를 복속시켰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얘기나 독도 노래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온다.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 있잖아요. 보시면 울릉도의 부속도서가 부속도가 독도예요. 부속의 섬이. 그래서 울릉도를 복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 시점부터 우리가 이제 독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지중왕 시기 때 업적이고요. 자 넘어가서 또 주 9년의 행정구역 체계들 정비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만듭니다. 동시전. 경주에 동시라고 하는 시장을 만들고요. 이 동시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동시전 이런 것들도 설치했던 게 바로 지중왕 시기다. 자 그 다음에 법흥왕. 여러분 이 법흥왕은요. 불법을 흥하게 하는 왕이 법흥왕이에요. 불법을 흥하게 한다. 불법을 흥하게 하는 왕에서 좀 불교의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업적 보시면 병부 설치. 군사력 강화하기 위해서 병부. 이게 이제 초창기에 나오게 되고 법흥왕 시기 때. 그 다음에 또 관등에 대한 것들 설치하게 됩니다. 상대 등. 귀족들이 있잖아요. 신라의 귀족들. 그런데 이 귀족들의 우두머리 또는 화백회의의 전체적 이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우두머리를 상대 등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율령반포 법흥왕 시기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또 공복 제정.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조건들이 사실 법흥왕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공복 제정. 공복을 처음으로 제정했고요. 또 연호를 사용합니다. 건원. 연호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독자적인 연호를. 또 불교를 공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사실 시기적으로 6세기 이후기 때문에 지금 고구려랑 백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 백제는 침류왕 그다음에 백제는 침류왕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수림왕 전부 다 4세기 후반이면 이 불교를 다 수용하고 공인했거든요.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는 되게 늦어요. 6세기 훨씬 이후기 때문에 사실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토착 세력들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금강가야가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자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처음에는 어디 차지한다? 상류. 백제하고 나눠 가졌어요. 처음에는 상류 가졌다가 그 다음에 백제 배신하고 어디? 하류까지 확보하고요. 그리고 관산성 전투에서 이 백제 성왕. 여기서 백제 성왕 결국에는 전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차지하게 되고 진흥왕 시기 때 쭉 아래 나머지 또 후기가야 연맹체를 끌고 갔던 이 대가야까지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요. 위로 그래서 어디? 고구려의 영토, 함경도 지방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 진흥왕 시기 때 영토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비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요 비는 다시 요 지도를 보면서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한강에 한강의 상류지역 이 상류지역에 대한 곳을 이제 공격하면서 사실 영토를 획득하면서 이 단양 지역에 있는 적성 야이차들에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렇게 포상하는 어떤 내용이 기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순수비적 성격은 아니고 이 영토에 대한 어떤 그 공략 이런 포상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상류에 자 그다음에 이제 하류 지역에다가 요렇게 설치한 북한 산미 요거는 이제 순수 진흥왕이 사실은 이제 이런 땅들이 전부 뭐 예전에는 고구려의 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되게 혼란스럽고 불안에 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직접 진흥왕이 다 이렇게 돌면서 너희들이 신민으로 들어왔지만 내가 잘 이렇게 포섭해서 나라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산비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가야 지역에 창령비 그다음에 쭉 올라가서 어디 황초령 마을령비 얘는 이렇게 순서는 단양 적성비 북한 산비 또 아래로 창령비 위로 황초령 마을령비 이렇게 순수비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랑을 개편했다. 청소년 집단인 화랑도 신라가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떤 그 인재를 잘 양성해 놓으면서 그 발판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 시스템이 뭘까 그게 바로 화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역사서인데요. 역사서는 언제 쓴다? 잘나갈 때 쓴다. 백제 같은 경우 언제 썼어요? 근초고왕 시기 때 썼습니다. 고흥에 서기가 있었고요. 신라 언제 쓴다? 6세기 진흥왕 때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이 진흥왕 때 잘나갈 때 씁니다. 국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쓰게 되고요. 자 백제로 넘어가 볼게요. 백제 진흥왕하고 맞물렸던 좀 비운의 왕이죠. 성왕이에요. 이 성왕 시기 때는 수도를 원래는 이제 웅진으로 쫓겨내려왔단 말이죠. 웅진으로 언제 쫓겨내려왔죠? 이렇게 문주왕 때 쫓겨내려오죠? 근데 이렇게 밀려왔기 때문에 저기는 수도를 방어하기에는 되게 적합하지만 조금 이렇게 뭔가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렇게 만들기에는 사실 적합하지가 않은 수도였어요. 그래서 웅진에서 조금 더 넓고 좋은 지역으로 바꾸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이 사비 아래쪽에서 국호를 남부여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 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성왕이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중앙에다가 관청을 22부에 관청을 만들고요. 행정구역을 5부 그리고 5방 체제 정비하고 또 이 시기에 백제 같은 경우는 일본에다가 승려 놀이 사치계를 보내서 불경하고 불상을 또 전파하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 파트 보시게 되면 자 하류 지역 처음에는 신라 진흥왕하고 연합해가지고 했죠. 차질을 했죠. 그런데 결국 하류 지역 상실하게 되고 관상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된다. 자 결국 이제 나제 동맹에 완전히 결렬되게 됐다. 이게 바로 이제 사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죠. 자 다음 여러분 이제 7세기입니다. 7세기 600년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연도가 676년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7세기 중반쯤이 되거든요. 7세기 중반. 그러면은 이제 이 시기 지금 통일기로 가는 시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어떻게 쓰시냐면요. 자 요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신라는요 진흥왕 시기 때 이제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강력하게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신라에게 도움을 줄 연합을 할 나라가 없어요. 점점 적을 많이 만들게 된 거죠. 자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와 빼서 왔기에 고구려하고 연합 이루어지기 어려웠고요. 자 역시 백제를 배신했죠. 백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가 손을 뻗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중국의 당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의 구도가 나당 연합 그 다음에 요렇게 여제 동맹 바로 이러한 어떤 십자형의 외교가 보여졌던 시기가 7세기고요. 이 7세기의 상황은 이 나당 연합이 자 첫 번째 백제를 멸망시키고요. 이 나당 연합이 두 번째 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신라가 삼국을 이렇게 통일해서 나가게 되는 이런 과정의 모습이 통일신라로 가는 길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왕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자 보시면 이게 교재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고구려의 영양왕 영리왕 보장 요렇게 왕을 먼저 쭉 한번 써보시고 백제 쓰시고 신라 쓰시고 이게 7세기의 상황이구나 요렇게만 좀 정리를 하시겠어요. 자 고구려 영양왕입니다. 7세기 영양왕 영양과 있는 왕이에요. 영양과 있는 왕이다. 자 이 시기 때 신라를 공격해서요. 한강 유역을 되찾아오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온대 장군을 시키는데 결국에는 실패 안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수나라의 친밀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살수대첩이에요. 그런데 이 살수대첩은 이제 우리 쪽에서 완전히 이제 이 수나라를 또 물리치게 되는 어떤 그 커다란 사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역사서 잘나갈 때 씁니다. 영양왕 때 다시 한번 고구려가 신라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으려고 했던 점프하려고 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자 신집 5권 역사서입니다. 그 이전에 백권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유기 백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다섯 건으로 추린 거고요. 자 영양왕 그다음에 영유왕입니다. 영유왕. 자 이 영유왕은 누굴 떠올리시면 되냐면 연계소문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때 당시에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가 누구냐. 바로 연계소문이었는데요. 이 연계소문은 이 수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이 당을 바라보면서 대당강경책을 펼칩니다. 또다시 우리를 침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해당되는 이 천리장성을 쌓게 돼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시면. 위치적으로 보시게 되면 요렇게 당나라를 보면서 천리장성을 쌓고 있었다. 그런데 연계소문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점점 천리장성을 쌓게 되면서 실권을 얻게 되면서요. 영유왕을 시해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보좌왕을 올리면서 본인은 대망리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잡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좌왕 시기 때 결국 나당 연합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과정이에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왕별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백제 갈게요. 무왕이에요. 백제도 그전에 이제 성왕부터 타격을 많이 받았고 무왕 시기 때는 우리가 이제 무왕의 미륵사가 유명한데 미륵사가 익산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절 조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익산으로 천도 시도했지만 천도하지는 않았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의자왕 백제의 마지막 왕입니다. 의자왕 자 신라의 대야성을 점령합니다. 성왕의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상성 전투에서 깨졌단 말이죠. 성왕이. 그래서 이번엔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해요. 신라의 목덜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야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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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대세는 신라입니다. 결국 이 나당연합에 의해서 마지막에서 황산벌에서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이 전투는 패하게 되고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나당연합 결성하고요.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신라 보실게요. 자 신라는 진평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영양시기 때 온달로부터 타격을 받는데 온달을 격퇴하게 되죠. 그리고 또 승려 원강이 수에다가 걸사표를 보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고구려의 공격이 우리 쪽에 계속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사를 동원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외교문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 그러니까 이 수에 걸사표 이후의 상황은 이후에 살수 대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선덕여왕인데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 성골과 진골이라고 하는 골품제도가 있는데 성골의 왕이 남자왕이 끊기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성의 성골왕이 등장하는데 이 선덕여왕 시기 때 바로 이 대하성을 크게 타격을 받는 대하성이 함락당하게 되는 의자왕 시기 때 공격을 했죠. 그래서 대하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고 이 김춘추가 선덕여왕 시기 때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연합하자라고 하는 원래 요청을 고구려한테 먼저 가요 선덕여왕 시기 때 그런데 결국은 고구려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다고요 당으로 갔죠. 이때 당시 이제 문화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선덕여왕은 본인이 이제 여성왕이라고 하는 어떤 약점 한계 때문에 당나라로부터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문화사적인 부분으로 문화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극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황룡사 구층 목탑 절에다가 아홉 개의 이렇게 층을 쌓은 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층 한 층 쌓을 때마다 주변국이 우리에게 종을 바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으면서. 이렇게 목탑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첨성대 첨을 간축하는 이런 기구도 만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진덕여왕입니다. 요 진덕여왕 시기 때 나당연합이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고구려 같지만 안 됐죠 선덕 때 그런데 진덕 때 나당연합을 이 김춘추가 체결하는 데 성공을 시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체제 정비도 하게 됩니다. 국가 총괄하는 집사부 또 여기 이제 장관 중시 뭐 이런 어떤 체제 정비가 진덕여왕 시기 때 이루어지게 된다. 자 비석 우리가 아까 앞에 봤죠 단양적성비 적성 이 아이차에게 하교하시기를 이 지역 차지하는 데 공 세운 거 단양적성비 그다음에 지역을 돌면서 만든 요건 여러분은 하류 지역에다 세웠네요. 이거 뭘까요 북한산비 이런 거 순수비 자 그러면 진흥왕 골라야 되겠죠. 자 1번 국학을 설립하였다. 이건 우리가 배울 겁니다. 신문학 자 2번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요거 정답은 2번입니다. 금강가야 법흥왕 대가야 진흥왕이에요. 여러분 가야 파트까지 좀 가시면 훨씬 더 또 다시 머리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3번 병부등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법흥왕. 자 지방간을 감찰하기 위한 외사정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문무왕. 자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지중왕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에서 3세기 그리고 7세기의 과정까지 사실은 신라가 삼국통이라는 과정까지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강의가 조금 학습 시간이 조금 길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교재 분량도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좀. 더 이렇게 눈으로 쉽게 익힐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을 잘 듣고 나서 교재 같이 요렇게 한번 보시고 문제 푸시면요. 금방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파트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정치사는 우리 다음 시간까지 같이 연결되니까요. 조금 쉬셨다가 복습 좀 잘하시고 다음 강좌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